한 번에 유방암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 유방암 수술하고 절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보형물을 넣어서 보건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염증이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했는데 그 가슴이 정상으로 지금 차오르고 있다는 간증 기억하시죠? 지금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그분이 가슴에 유방암을 앓으시면서 항암 과정 가운데 가슴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제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항암 과정 가운데 정말로 남자처럼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항암을 하고 암세포는 다 사라졌죠?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슴이 생기고 있어요 이분이 살이 찐 게 아니에요 살이 찌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몸무게가 변한 게 아니라 가슴이 창조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간증하신 그분이 본인 간증이 속보되고 있을 때 팔에 여기 부종이 있어서 부어 있었는데 즉각적으로 빠져버렸어요 본인 간증 들으면서 본인이 또 치유를 받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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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